울산의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가 6월 7일부터 사흘간 장생포 1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축제와 달리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됐습니다. 박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래축제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와 고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생태환경축제로 바뀝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그리는 내가 그리는 방구대 암각화, 청소년들과 함께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거리 랜덤 댄스, 7,80년대 장생포를 회상하게 하는 장생포 1985 등은 중장년층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키자니아 프로그램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년들을 위한 그런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최고의 참여형 프로그램은 고래 챌린지럼과 그린페스타, 50m 장애물 에어바운스에서 경합 레이스가 펼쳐지고 피크닉 나온 듯 돗자리 위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콘서트 그린페스타가 축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또 이색적인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장생포 밤바다 야경과 어우러진 해변카페 감성포차가 운영되고 공연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수제 맥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감을 만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태화강에 띄워놓은 부대 행사인 러브웨일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지금 뜨겁습니다. 축제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충분히 즐겨주시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래를 테마로 한 울산고래축제. 장생포 거리와 광장을 색다른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물들일 고래축제는 오는 6월 7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JCN 뉴스 박정편입니다.